자 오늘은 신발 커스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커스텀할 신발은 일단 까만 사긴 사는데 의외로 잘 안 신는 까만 그냥 컨버스고요 뭐라고 하는지 모린데 그리고 이게 그냥 제가 창작으로 커스텀하는 게 아니라 약간 따라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뒤지다가 껌대갈송에서 껌대갈송 업무 플러스 그 라인에서 언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발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발매한 컨버스를 보고 따라야 할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하얀 컨버스 같은 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? 스티치 실을 박았는데 어제 이거 보고 너무 예뻐서 어제 잠깐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약간 저거랑 비슷한 느낌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밋밋한 이 검은색을 제가 좋아하는 또 보라색으로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막 해봐서 이제 두 짝 이렇게 이면 이면 두 켤레 다 아니 저기 신발 두 개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이제 완성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가 저번에 만들려고 한 컨버스 커스텀 컨버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란 보여줍니까 이렇게 검은색에 보라색으로 약간 막 했어요 약간 막 한 듯 신경 쓴 듯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했고 나머지 한쪽은 이게 보라색이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잘 보긴 하는데 신을 쓸 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한쪽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하니까 더 잘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떻게 말해봐 하얀색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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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완성했습니다 깨 이렇게 내가 이렇게 꺼져 이렇게